사용 전에 현재 상황은 차량 배터리는 85%가 남아 있구요 85%로 주행가는 거리는 503km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혼자 혹은 2리 정도 차박을 하고 할 때 삼겹살을 차량 배터리 이용해서 구웠다 그러면 한 끼를 구웠을 때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합이 손을 구워줍니다 공룡을 구워줍니다 밥은 구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완성을 다 하고 빼고 지금 남아있는 전력을 비교하는 겁니다. 저도 지금 찍으면서 굉장히 예상 외에 적어도 한 2-3%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했는데 현재 배터리는 그대로 85% 남아있고 주행가는 거리는 501km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